안녕하세요. 재원TV의 재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안 눌러주시면 김재원 유튜브입니다. 아따, 현타오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원입니다. 오늘 할 것은 블럭을 캐면 랜덤으로 나오는 블럭 모드를 가져왔습니다. 데이터팩이고요. 완전 랜덤은 아니고 일단 이 노란색 꽃을 캐면 노란색 꽃이 나와야 되잖아요. 참나무가 나옵니다 이렇게 참나무가 나오고요 꽃을 캐면은 야 금강석이 나오네 그리고 흙을 캐면은 청금석 블록이 나옵니다 이렇게 완전 랜덤이에요 내가 흙을 캐고 있다고 흙을 캐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나뭇잎 한번 캐볼게요 나뭇잎은 파란색 난초 나무가 처음엔 필요한데 나무가 꽃이었나? 노란색 꽃이었나? 아 노란색 꽃이네요 저는 노란색 꽃을 좀 캐도록 할게요 이건 상당히 운이 좋아요 그리고 좀 기억력이 좋아야 될 것 같아 나같은 찌니어스드만 할 수 있는 거죠 원래는 도끼를 만들어야 되는데 굳이 도끼를 안 만들어도 될 것 같고 곡괭이 만들자 얘 캐면 뭐가 나올까? 당연히 그럼 작업대 나오나? 작업대 캐면은 이런 시벌 갈색 콘크리트가 나오네? 작업대 한번 설치하면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일단은 노란색 꽃을 좀 많이 캐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뭐지? 돌 같은 거 캐보면은 익이 낀 석재 벽돌 담장이 나오고요 일단 저기에 마을이 있거든요 마을로 한번 가볼게요 어 저기 노란색 꽃 있다 노란색 꽃은 좀 구해두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 이렇게 나무가 이야 이건 이득이지 이러면은 초반은 더 쉬워진 걸로 일단 닭도 한번 잡아볼게요 아니 아니 이건 에바잖아요 동물도 랜덤이었어? 뭐 주냐? 사탕무랑 양털? 이 새끼 닭이 아니라 양이었잖아? 나무는 많이 깰 수 있어서 좋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 닭을 세 번 잡으면은 양털 하나 양털 세게 이러면 침대 만들 수 있죠? 돌은 뭘까? 매끄러운 석영 일단은 마을 가서 먹을 거 좀 얻자 야 이거 먹을 거 얻기야 진짜 힘들겠다 그러면은 앗! 제가 개인적으로 종을 싫어하거든요? 종은 좀 이따 캐고 어 이거는 캐면은 벼 나오지 않나? 아 이거 화살이 나오네? 어 지금 당장 화살은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상자에서 먹을 걸 구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유리 깨면은? 없어집니다 맞다 유리 깨면 원래 안 나오죠? 침대 캐면은? 오! 양고기 맨! 오케이 양고기 일단 오늘의 목표는 다이아 한번 캐보자 어떤 게 나올까 다이아에서는? 문 캐면은 뭐가 나올까? 사랑은 열린 문! 이야 이거 나쁘지 않은데? 상당히 나쁘지 않은데요 여러분들? 금이 나오네? 금이 내구력이 약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금이거든요? 오 야 철도 나왔어 뭐야? 이야 이거 문이 개삭이네 이건 뭐야 이건 뭐 나올까? 따란! 뭐 나왔어? 자작나무 다락문? 그럼 필요 없고 야 그러면은 좋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 그 다음에 문을 캐고 다니는 거야 오 야 에메랄드까지? 문 캐는 게 개삭인데 이거? 문이 밸런스 붕관데? 붕괴? 아 근데 돌이 필요한데다? 저거 구워먹어야 돼서 돌이 필요한데? 잠깐 큰일 났네? 돌이 없는데? 어이 존나 싸가지 없는 버섯이네요 한번 버섯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조각? 김치? 상황이 안 좋은데?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있는데 먹을 게 없어! 굽지를 못해요 돌이 없어서! 야 비켜 임마! 비켜! 야 아 아 아 아 비켜봐! 야 이거 어떻게 때려! 에라이C 다 필요 없어 삐졌어? 아니 난 그냥 니가 나 나와라는데 니가 말 안 됐어 새끼야 넌 친구도 아니야! 아 미안해 미안해 그래 그래 어우씨 왜 그러냐 침대 만들테니까 어 펫지마 오케이 침대에 누워볼까? 이걸 좀 부숴놔야겠다 야 미친 새끼가 이거 진짜! 아이씨 내가 잘 거야 다른데 한번 찾아볼까? 상자 같은데 잘 찾아보면 있을텐데 내가 이거 먹어주고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거 한번 부숴볼까? 종 부숴면 뭐가 나올까? 아카시아 잠깐만 아카시아 나무는 뭐 주냐? 그래 이런 거 내가 만들어보자 이런 거 좋은 거 뜨면 대박인 거야 아 이거 코딱지가 나와 이씨 이거 캐면 뭐가 나올까? 청구서 블록을 캐면은 다른 게 나오고요 양털을 캐면은 나무가 나오네 나무는 나쁘지 않아 금강석을 캐면은 뭐가 나올까요? 에메라이드 일단 한번 들어가보자 원래 여기 대박이거든요 철이 이렇게 많은 거는? 지금 철이 그렇게 쓸모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캐볼게요 뭐야? 지도 이거 캐면은 어? 아 감전줄 갈강석 아 일단 안쪽으로 들어가긴 좀 무서운데 대나무 캐면 뭐가 나오냐? 대나무 캐라 가보자 일단은 던전을 들어오기가 좀 애매한 게 들어가봤자 어차피 필요 없는 게 떠가지고 어? 뭐야? 뭐야 이거 아이씨 콩글리빛 가루 큰일이 났네요 아 이거 너무 랜덤이라서 아 호박 캐 보자 자 한번 님들 얼굴 캐 볼게요 호박 어때요? 여러분들 제가 호박이라고 해서 방금 서운하셨죠? 여러분들도 호박이지만은 언젠간 이 꽃처럼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좀 더 사랑하기로 약속? 그래 이런 거 버튼 같은 것도 한번 캐 봐 깃털? 필요 없어 그래 저런 거 한번 다 캐 봐야 돼 이런 것도 캐 보고 오! 찾았던 내 사랑 오케이 아 일단은 뭔가 좋은 거 알아냈고 어디보자 야 이 꽃이 왜 이렇게 많아? 김지원 세상인가? 뭐야 이거는 숯돌? 숯돌을 또 캐 봐 그러면은 레지스톤 비교기 이것도 캐 봐 그러면은 호박 씨 이거 진짜 생존하기 어렵다 아 애매하네 저런 것들을 캐 봐서 어차피 안 뜨는데 돌이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돌이? 진행이 안 돼요 마모 캐면 죽은 사방신호 블록 이걸 캐면은 랜턴 얍! 회색 치코리타 이걸 캐면 또 얍! 가마솥! 또 이걸 캐면은 얍! 다시 이걸 캐면 얍! 대나무 이걸 캐면은 검은색 코크리트 가루 이걸 캐면은 마감아 불러 이걸 캐면은 다락문 갖고 와 이씨 너도 궁금해? 자 간다 자 보고 있냐? 이걸 캐면은 없어져벌 이야! 이 개 같은 거 진짜 어 거미다 거미 안 잡아봤죠? 거미 잡아볼게요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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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글나무 버튼 돌은 도대체 언제 나오냐? 야 이거 한번 여러분들 한번 치트키를 한번 써보자 이거 답이 없다 예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제 빡대가리 세대가리 기억으로는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나오는 걸까? 하나씩 쫙쫙쫙쫙쫙쫙 오케이 한번 이 상황처럼 캐보자 돌은 캐면은 뭐가 나오는지 알고 있죠? 버섯이 나오는 것도 있네 나무류들은 다 똑같나? 김치 어? 조약돌이 나오네? 얘 뭐야? 뭐가 조약돌이었던 거야? 아카시아 아카시아 나무가 돌이었구나 이거 어떻게 알았냐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를 다른 것도 캐보자 다이아몬드 블럭 이야 다이아몬드로 열심히 만들면 화강화 담장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이아류를 캤다면? 우와 아아 선물 마냥 주네 다이아몬드는 선물 세트 마냥 이야 좋은 거 많이 뜨는데? 마법이 부여된 책이랑 경험치병 이런 거 뜨는데? 보트를 캐면은 보트 보트를 캐면은 보트 아무튼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개요 어려우니까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김지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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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now why you want to treat me this way